두 번째 가수는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가수 정아름 인생 라이브란 유튜브를 보시면 이 가수가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수는 정아름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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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작입니다 잘나건 물나건 잘나건 물나건 정해진 운명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잘 안건 물나건 물나건 잘나건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따뜻될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진짜입니다 잘나고 못났고 못났건 잘나고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잘나고 못났건 잘나고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아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야야야야 ам